왕징시역은 베이징시 차오양구에 위치한 지하철역으로 베이징 지하철 13호선, 베이징 지하철 15호선의 환승역이다. 13호선에서의 역번호는 1312이다. 왕징시역은 징청고속공로와 장장로가 교차하는 후광교에 위치하고 있다. 13호선역은 후광교 남쪽과 징청고속공로의 중심에 위치하여 경성고속도로의 중심에 위치하며 북동 남서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15호선역은 후광교 남동쪽에 위치하며 동서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13호선역은 지상에 위치한 상대식 승강장역이다. 15호선역은 지하 2층의 섬식승강장의 쌍역, 섬식승강장으로 역전체 길이가 311.6m, 연면적이 17,400제곱미터이다. 역장식은 주홍색을 의조로 하여 두공, 모형등롱, 조정 등의 고대 중국건축 요소를 사용한다. 13호선 승강장은 지상 2층에 위치하고 있고, 15호선 지하 1층의 대압실로 가는 왕복도로가 있다. 이 환승통로는 징청고속공로를 건너는 폐쇄형 육교로, 길이 약 70m, 폭 10m로 양방향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도로를 가로지르는 육교를 통해 환승하는 방식은 베이징에서 보기 드문 것으로 현재 왕징시역만 시행되고 있다. 환승거리가 긴대다 계단을 몇 차례나 오르내려야 하기 때문에 왕징시역의 환승 방식은 승객의 비판을 받았다. 왕징시 교통중추가 완공되면 13호선과 15호선 간은 지하 환승으로 대체된다. 왕징시역 13호선역은 징청고속공로의 중간에 위치하며, 난간형 스크린도어를 갖춘 상대식 승강장이다. 15호선역은 장장로와 후광중가 사이의 구석에 자리잡고 있으며, 밀폐형 스크린도어를 갖춘 섬식 승강장이다. 13호선 승강장 파노라마 15호선 승강장 파노라마 왕징시역에는 아래의 4개의 출구가 있다. 13호선 2개 출구 A, B, 징청고속공로의 동서측의 위치 15호선 2개 출구 C, D, 장장로의 남측의 위치 2010년 확장되기 전이 13호선 승강장 펜스 외부의 선로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왕징시역은 일찍이 수도공항행 13호선 지선의 환승역으로, 원래는 이 역은 쌍섬식 승강장으로 설계되어 4개의 선로가 있는데, 이 중 바깥쪽 2개 노선이 13호선으로 예약되어 있다. 그러나 이 노선은 끝내 건설되지 않았고, 지하철 공항선으로 대체되었다. 2010년에는 15호선의 여객 수송을 위해 승강장을 넓히고 양쪽 승강장을 확장해 기존 궤도의 위치를 차지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